아우 나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? 아우 지효야 엄마 등 좀 두드려봐 어 알았어 아 뭐야 아 엄마가 초례면서 화났어? 아니 토마토 베이컨 더블 취지 먹어 혼자 먹기 있어? 아우 누가 봐도 내 아들? 근데 이모는 어디 갔어? 몰라 선생님이 운동하는 여자 좋아할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운동하고 있어 아우 말 좋아한대 진짜 으긋해 우선 요가 자세는 고양이 자세는 아우 지효 괴롭히지 마 좀 니가 이러니까 선생님 너 싫어하는 거야 뭘 잘 모르나 본데 선생님은 나처럼 운동해서 이렇게 탄력 있는 여자를 좋아해 아우 참 웃기지도 않아 아우 되세요 아우 선생님 오셨어요 원 앤 투 앤 선생님 잠시만요 원 투 쓰리 선생님 제 애플립 어때요? 다시 먹었어요 아우 속상해 아우 선생님 또 빼주실래요? 아니요 음 내 맘 같지 않네 그럼 제가 직접 빼야 되죠? 예 아우 이쪽에 앉으세요 선생님 저는 찜질하러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우 몸 좀 지지시게요 아니요 찐다 질리도록 먹으러 가려구요 아우 근데 질리는 게 뭐예요 아하하하하하 맛있겠다 아하하하하하 아 진짜 질린다 질려 진짜 아우 저 수업 좀 하겠습니다 원 투 앤 투 앤 투 앤 투 앤 투 앤 투 앤 투 앤 투 앤 어 지호 뭘 뭘 그렇게 좋아해 선생님 전 수지가 이상형이거든요 아우 개컨 이수지 아유 잘못했어 선생님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? 선생님 이상형? 선생님은 일단 얼굴이 하얗고 아 얼굴이 하얗고? 또 입이 크고 입이 크고? 빨간색 립스틱이 잘 어울리는 그런 여자 아 진짜요? 만 아니면 돼 아 속상해 그럼 이거 지우면 제가 이상형인가요? 아니요 음 내만 같지 않네 저 지금 배트맨의 쪼크 같죠? 예 하나야 마운 속상해 마음대로 해 자 지우야 써봐자 오늘은 스트레칭을 한번 배워볼까? 네 자 일로와 자 우리 물건 한번 써봐 제가 잡아줄게요 선생님 아 이건 안되겠구나 우리 커플 스트레칭 하자 선생님이랑 뒤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자 지우 한번 선생님 한번 아우 시원하다 재밌지? 아우 지우야 너 물건 한번 써봐 왜 못해 이모가 운동해서 잘하잖아 선생님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? 아 그럴까요? 원 투 아유 아 아 밀지 말아요 예 아우 속상해 선생님 그러지 말고 저도 커플 스트레칭 해주세요 예예 아우 어머 음 내 맘 같지 않네 그러니까 우리가 커플이 될 수 없는 거죠? 예 알아요 소중하겠습니다 자 저 이제 수업하자고 선생님 어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음 물어봐요 왜 남자들은 여자랑 섬으로 여행가서 배가 끊기길 바라는 거예요? 아 그거는 밤에 배를 타면 위험하니까 그렇지 남자는 안 위험하고 뭐야 뭘 여자랑 여행을 가봤어야 할지 아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저거 이상한 얘기예요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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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너 나와봐 너 나 왜 너 안되겠어 내가 선생님한테 섹시한 포즈로 유혹할 거니까 선생님 오면 이모 보고 스트레칭 좀 해달래 아 싫어 고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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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지효가 갑작스레 할 얘기가 있다네요 선생님 이모 스트레칭이 갑작스럽게 보고 싶어요 어머 무슨 스트레칭이야 그래도 됐어요 아니요 보여드릴게요 자 원 앤 투 앤 쓰리 앤 투 앤 어 말툭바퀴 선생님 다 해요 아 그럴까요? 그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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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상해 슬묽이시긴 게 아니잖아 재배덥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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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는 ặc pla우 speakers 오 вид rio BILL